남대구 IC 바로 소형급으로 의료, 화장품, 섬유의 최적, 공장매가권 공장 네트워크스 부동산은 공장 및 창고 매매, 임대 전문 부동산으로서 원칙과 상도를 지키며 상생중계를 실현합니다. 유튜브 영상 광고를 비롯한 많은 마케팅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를 약속드립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남대구 IC 인근 장동입니다. 성성공단과 접혀있는 곳으로 대구산업의 중심이죠. 여기 인기 많은 복층 형태의 2종 걸린 제조용도로 깔끔한 건물 매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와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의료나 화장품, 디지털 브리팅, IT 등 다양한 업종에 지갑한 물건이 될 것입니다. 매매면적은 공장용지 120평에 건물 연면적 총 151평인데 1층 81평, 2층은 70평으로 되겠습니다. 공장용지의 중공업지역이며 건축물은 2종 걸린 제조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천 업종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급으로 의료나 화장품, 지학연구소, 디지털 브리팅 등이 되겠네요. 입주 가능일은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가능하고 사용 승인은 2018년 8월 21일에 받았으며 주차는 5대 이상 가능합니다. 남량으로 되어있고 햇빛이 잘 들어와 작업 환경이 쾌적합니다. 물건 특징으로는 일반 철고조의 1층 고가 5미터고 리프트가 2톤 설치되어 있어 2층까지 운반이 용이트럭되어 있습니다. 고절리기 가능한 수전설비는 250km까지 인입되어 다양한 기공장으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구 아이씨 인근 인기가 많은 복층형태의 소형급 이중걸린 제조 창고맥업건입니다. 공장용지 120평에 건물은 복층형태로 151평이고 중공업지역에 이중걸린 제조업소입니다. 추천업종은 의료나 화장품, 의약 등이 즉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철고조에 리프트가 있고 수전설비 250km가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문자로 의뢰해주시면 신수강거래 약속드립니다. 공장네톡스만의 디지털 마케팅을 통해 전국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도달합니다. 공장 corpip